오늘은 여러분께 남초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짤방의 진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 남초 커뮤니티에 일남한녀 커플이 고기집에 가면 아무도 고기를 안 구워서 야채만 먹는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더라. 라는 짤방이 돌아다니곤 합니다. 내포된 뜻을 설명해드리자면 일본 여성들의 절대다수는 남성에게 내조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셔 고기집에 가면 무조건 고기를 여성이 굽고 일본 남성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여자보고 고기를 구우라고 시키는 거고 한국 여성은 한국 남성들이 돈도 내고 고기도 구워주는 게 당연한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본 남성이 그걸 해주길 바라고 있는 거죠. 절대 뚫리지 않는 방패와 모든 것을 뚫는 창의 만남이 바로 일남한녀 커플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짤방이 과연 진실인지 궁금하실 거죠. 한국 여성과 일본 남성 간의 2007년도 2017년도 합산 이혼률을 보시면 무려 75%를 자랑하고 있으며 2001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합산 이혼률을 보시면 62%에 육박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간의 이혼률은 18%으로 일남한녀보다 어림잡아 4배 정도 낮은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통계적인 내용보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일남과 만나는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남자 만나본 여시 있어? 얘네 원래 이렇게 쪼잔하고 속이 좁아? 데이트 몇 번 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 라고 말하며 일본 남성을 욕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일본 남자와 한국 남자는 사고방식이 완전 다르다는 여성들. 일본 남자에게 돈 어떻게 뜯어먹을지 궁리하는 한국 여성. 돈 내면서까지 만날 남자는 아닌 것 같고 이 남자 더치충이야. 은근슬쩍 스리슬쩍 얻어먹고 있는데 어떡하지? 라고 말하며 대한민국에 국격을 올리는 게 공헌하고 계신 모습. 일남이 한남보다 더 돈 안 쓰는 것 같은 크크. 라고 말하며 한국 남성들에 비해 돈을 안 써서 너무 화가 난다는 그녀의 모습. 참고로 일남 한남 비교하며 돈 안 쓴다는 이 여성은 개백수라고 대출도 못 받는 여자였죠. 여러분은 어째서 이런 짤방이 남초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지 알겠죠? 진짜 우리 한국 남성들이 얼마나 호구같이 여자들에게 잘해줬는지 증명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호구같이 잘해주는 것에 길들여진 여성들은 해외 남성과 만날 때 느끼는 거죠. 아 알고 보니 한국 남성들이 진짜 착한 거였구나 라고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참고로 말하자면 우리 한국 여성들은 한중일 남성을 비교할 때 한남은 완전체로 별로임냐 같고 여우같이 계산적으로 행동함. 중남은 돈도 잘 쓰고 선물해달라면 다 해주고 순밖에서 가스라이팅 쉬움. 일남은 멸치 오타쿠상이랑 눈 예쁜 꽃미남상으로 극단적으로 갈려있음. 이라는 식으로 아주 명료하게 남성들을 구별해놓고 있죠. 아주 극단적으로 중국 남성만을 응원하고 좋아하는 이유를 보시면 돈을 잘 쓴다는 이유밖에 없다는 사실. 이제 와서 한국 남자는 진짜 돈 잘 쓰는 편이었다. 라고 말하며 엉엉 울고 있는 한심한 우리 fm 여러분들. 일본 남성들의 더치에 할 말이 많다는 여성들. 이런 사실들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저는 지구촌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국제결혼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국제결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에서 최악이라는 자국 남성들을 소비하지 말고 제발 중국 남성과 일본 남성과 결혼하는 게 어떨까요? 영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 중인데 한국 여성은 50살이 넘어가면 한국 남성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전문직 남성들에게 인기가 있어진다고 하네요. 부디 많은 여성들의 일본 결혼을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글벙글 이제 와서 한국 남성들이 찾겠다고 말하는 이야기 알아봤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한국 남자는 진짜 돈 잘 쓰는 편이었다. 오늘의 보혜사를 소개합니다. 한국 남성은 안쪽见 공간 scribe에 따라 반주했습니다.